자, 또 뭐였어? 자, 경기 말 안 할게. 아니 지금 팬티 입고 있어서. 여기까지 스툴 빼야 돼. 어? 왜? 또? 아니. 왜? 한 달 살기라며. 아, 보름장이었어. 보름장에 포즈가 있어. 아니 지금 그래서 갔어. 아, 근데 혜성이는 차트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되게 타고 있어. 그게 맞지. 대신에 귀여운 워낙지를 같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둘이 좀 사이 안 좋아. 회사에 있어. 서막 이슈가 있어가지고. 자꾸 걔 주인이 난 물나고 시키더라고. 훈련을 존나 시켜. 대신에 둘이 가이들하고 그래. 남녀사람이 방금이. 아니, 이번에 김선혜랑 너무 붙어있었어. 아, 정길이 아니야. 아, 정길이 아니야. 아니, 신경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정금만. 또또또 친구 제주도에 버렸으니언. 아, 택시 타. 알아서. 아, 출발. 동길아, 마지막까지 좀. 어, 해줘. 알겠다. 아, 어디서 어디서. 어, 오. 야. 응? 어이씨. 요즘 먹어야 돼요? 후우... 뭐 어딨어? 어? 나 소름 뼈! 뭐? 지금 보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다시 번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벙이라서 질문. 아, 없는 번호야? 에이 손을 나와봐, 나이 거주야. 씨른 숙소 오늘 오전 10시에 날아야 쏘리 한당사기 구라고 보름살기였어 빨리 나오길 바라네 야 이거를 바라네 뭐야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 맞다 쓰레기랑 설거지하고 나와야 돼 수고해 I love you 나 이거를 버린 바다 아이 틈을 안 주네 새끼 야 이거 어쩌고 있네 이거 아 설거지 어이가 없네 진짜 아 라면 누가 먹은 거야 어제 아 정말 아 너무 많잖아 아 이걸 먹지 않아 얘 아 씨 그래 그만 좀 해먹네 우와 다 정리했어? 뭐야? 난 남아있었어 다 갔어? 애들은 떠났어 번호랑 계속 다 정하지? 응 조지는? 조지도 잘 데려갔어 이제는 우연하네 아 예상을 했는데 이게 보름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우리 못하구나 우린 못하긴 해 이제부터 자율이지 아 우스 형이? 응 그럼 가면 되는 건데 맨날 보름 보이셔 아니 재밌냐? 배고프다 말이 없어졌네 아 너무 피곤해 아 나 진짜 육지 많이 왔다 갔다 했어 너 몇 번 갔다 갔다 한 거야? 오지는 마 아 아 진짜 요런 거잖아. 너 오늘까지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신고할 뻔했어. 아니 너 둘 시계 놓고 왔다니. 무슨 시계? 몰라, 시계 놓고 왔는데. 안 가져왔어. 난 여기 있어. 너도. 네 거는? 총 재주를 몇 번 왔다 갔다는 거지, 저 친구는. 오늘도 귀임선흥 조저였을까? 적당. 오 귀임선흥을 존나 괴롭히 수가, 맹. 족그라면서 헌데데데데데데데데나. 거덕인 줄 모르고, 맹.